자 계속하도록 하죠 아 디에시 포함하면 당연히 그 녀석이겠죠 뭐 3에서 가장 강력한 그 적은 그 녀석이예요 그 디에시까지 포함하면은 그게 뭐야 그 그 이름이 뭐였더라? 꼬문문 거시기였는데 아 그래도 난 베이무스가 가장 쎌거 같애 그럼 걔 그래도 베이무스가 가장 쎌거 같애요 아니 걔가 더 쎄려나? 아니 그래도 베이무스가 더 쎌거 같은데 아 그 그 그 있잖아요 그 그 그 뭐야 가상색에 들어가는 거시기 아이고 아우캐스트 아우캐스트 걔 그 창 그 검들고 있는 애 아우캐스트 아우캐스트 네 그 앗 걔가 겁나게 안죽어 어이그 걔가 겁나게 안죽어 체력이 겁나 많아서 어 아..뭇 이래? 팍스가..팍스가 누구더라? 팍가 넘어졌면 팍..팍스.. 팍..팍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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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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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컬로소리랑 비슷해서 우와 데미지를 좀 볼까요? 한번 고쳐보죠 2개면 될 것 같은데 56이면 내가 지금 데미지가 근접무기가 격투냐? 격투나? 격투네? 격투네 격투 35밖에 안되는데 50명이면 100찍으면 거의 100 넘을 것 같은데? 대박 대박좋은 것 같은데? 거기에다 dtdr 무시면은 어? 발사된다고? 오우우우우 어디가 너 어디 발사되냐? 어디로 받은거야? 어디로 발사되냐 뭐지? 저기 어딘가로 발사해서 저기 터졌는데? 잘 안 돼 정리해 주신 거 같아 고마워 제 신지검에 도착해 어릴 수 있는 곳에 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해해 보니? 하하하 나의 짐승 기를 방문하기 길을 깎아 길을 깎아 길을 깎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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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... 조심해.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. 이리와. 이리와. 아 이 지역이 다른 저 이 미사일이 디바이드 다른 구역 이쪽 이쪽이죠 이쪽 이쪽으로 이쪽 이쪽 여기 정확히 여기 여기면 어디 쪽이냐 한 이 정도 된거 같은데 아니네 여기 여기네 여기 배달부 가는 길 여기 됐네 여기 여기 굉장히 그 센 애들 많을걸 저 갔다올까 타이란춤 어서오세요 어 뭘 이렇게 터져서 쌀 아유 터지지 좀 마죠 아 나 잘 터진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아 아 아 아 히힛 구수한가요 그게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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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어 다 왔네 언제 다 왔어 아 여기 터져 아 따 깜짝 놀라게 말이야 밑으로 가야 되나 위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지 위층이야 어 여기 뭐 다 이게 너무 애들 터져가지고 이거 봐 다 어질러졌잖아 이거 뭐가 뭔지 몰라 다 어질러졌어 재기랄 빌어먹을 젠장 어질어질 어 대량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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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어떻게 찾지? 이걸 빨리 찾는 방법이 있나? 그..그..그거 뭐 새로운 기회 얻는 그런거? 이 덤이라는게 풀아웃3에도 있었어요? 풀아웃3에도 있었어요 저게? 야..야.. 다섯개밖에 안되는데 다섯개에서 하나 찾는게 이렇게 안..안돼? 이 바보탱아? 저도 예..락픽이 쉬우니까 락픽만 하는데 여기는 뭐..이걸 알면 안되네.. 아..뭐..뭐 이상한거 먹은데? 여기는 락커가 세게나 있네.. 전투쟁력이 있네 거기다가 갑옷도 있네.. 거기다가 갑옷도 있네.. 방..저..아기..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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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아 너무 많이 무게가 오버되는데 리듬커픽맞아 오세요 리듬커픽맞아 안녕하세요 여기에 어오오오 여기 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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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세트로봇 어떡하냐 야 뭐지 자 일단 팔구요 야 그거 내놔봐 이거 팔구요 그리고 아 잠깐만잠깐만 팔기전에 내꺼 수리부터 해 어딘데요 잔정병 파워아무 8000 몇개 이거 일단 수리하구요 이거 팔고 됐지? 이것도 팔고 팔아 팔아 뭐 또 팔고 음 음 영화 조화님 먼저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이러면은 이러면은 다 끝나나 이게 나 이제 캡이 많아가지고 캡이 별로 신경을 안써도 돼 캡이 별로 신경을 안써도 돼 캡이 사망캡이나 있는데 뭐 아 대충 했어요 대충 대충이야 나 이게 다 없어졌나 아 나 그래도 중독이잖아 아 왜 중독이야 계속 중독이 안없어지네 야 픽스 픽서 픽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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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그러고 보니까 맞아 뭐 뭐 죄송해요 레드 거시기 아 이것도 다 팔아야 되는데 아 레드 레드 글레어 그 그거 하자 중독 치르고 안돼요 레드글레어 레드 글레어 레드 글레어에 이거 두개 달구요 하나 더 달아야지 어 그렇게 사야죠 하나 더 사야되는데 알파 이거였나 로켓 탄소 형상이었나? 뭐하나 안했지? 자동 발사기 알파 스트라이크 그 다음 자동 자동 발사기 하고 알파 스트라이크 다음에 스커프 어크레이드 탄약 탄약 됐다 견착이요? 견착은 뭐 별로 쓸 마음이 없는데? 전혀 쓸 마음이 없는데 그건? 아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생겼냐? 이것도 어 그래 해본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 확대는 확실하게 되네 확대는 확실하게 와 멀리 있는거까지 되네 확대는 돈이요? 아니 뭐 내가 쓸거 내가 쓸만큼 남는다는 소리지 아 내가 또 돈 충분하다고 말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아이고 충분하시면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요것도 사보시던가 이렇게 가시는데 아이 그럼 안돼 내가 쓸만큼 있다는 거지 이게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돈이 한 100억이 있어 100억 있으면은 부자잖아? 부자라고 생각하죠? 100억이면 100억.. 아니 1000억 아니 그 1조 있다고 해 1조 아니 1조 있어 부자야 그 사람이 막 이섬사고 저섬사고 쓸데없는거 이것저것 쓰지도 않을건데 막사고 회사도 사고 막 그러고 돈을 다 쓸까요? 그러지 않을거 아냐 자기가 필요한 것만 사지 이거로 또 열어야 돼? 아 너무 귀찮은데 저거 열만한거 없나? 아 아 아 아 아 아 음... 어! 아이 못이다 에로 개선판 펑을 얻었다 이 펑을 하루에 위로하고 스몰 에너지 셀이나 마이크로 퓨전 셀 그래? 그렇구나 음... 모기술 로켓 몇 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잠깐만 덕트 테이프 몇 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? 금속 고프 스패너가 없네 하나밖에 못 만들어 스패너가 없어서 하나밖에 못 만들어 스패너가 없어서 스패너가 없나? 스패너가 없어져 스패너가 없어서 스패너가 없어졌어 스패너가 없어졌어 아 그럼 우리가 폭탄 올리면 자비가 더 좋겠다 폭발 올리면 최강이겠다 최강 자비가 근데 그게 가까이 가까이 있어도 겁나게 맞잖아 어 안정적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겁나게 맞잖아 그게 음 음 음 여기 사이에 뭐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? 스팀팩이요? 어? 가져갔는데? 가져갔잖아 어? 여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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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뭐야 뭐에 당한거야? 어? 뭐에 당한거야? 너네같은 놈들한테 뭘 당한거야 내가 어디있어 어디있어 안보여 아이 뭐야 야 테레사님 안녕히 가시구요 다음에 도록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진정한 경찰에 여기 책맞다 찾아봐라 안녕히 가세요 찾아봐라 음... 오이님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오이님. 반가워요? 음... 음... 네 안녕하세요. 어 뭐야? 호성님 어서오세요. 어? 음... 음... 어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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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격 한번 해볼까요? 어? 일단 쟤부터. 이거야? 이거하고? 그럴...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별... 뭔 말이 없는데? 자 뒤로 돌아. 아... 아이고? 없앤마요. 가! 음... 음... 저격하는 재미가. 안정제 먹었잖아요. 저 계속 안저... 계속 안정제 계속 먹고 있는 상태에요. 계속 먹고 있어. 계속. 안정제 지금 많아요. 되게. 나중에 지금 얼마에. 39개나 있네. 아직도. 맨 처음에 여기 60몇개 갖고 왔는데. 아 이거 어디야. 어? 내가 떨어졌어. 애? 저기 있는 애들 너무 먼데? 너무 멀어서 VAT 안 잡혀요 안 잡히죠? 그냥 뭐 쏴야죠 머리를 노려서 스탑!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음 알보 회로요? 모르겠는데 거의 어차피 끝나가지고 아 뒤에 있는 애부터 죽였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애 죽이면은 죽이도면 돼 뒤에 있는 애 죽이면은 모르는데 에잇지 VAT가 잡히면은 이게 쉽게 죽일 수 있는데 안 잡히면은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씨 아 몰라 죽어 임마 나와 그냥 에너베로드스 고폭탄으로 날려버리자 폭격이 뭔지 보여줄게 빡 에잇 헤에잇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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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런놈이야 이제, 이제 저거 터뜨릴까? 뉴클리드에 잡혀주셨기? 그건 뭐야? 단투심이야 아 그거 그거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얻긴 얻을 수 있어요 금방 금방 얻을 수 있긴 한데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수류탄 하나 던지는 정도의 그거예요 데미지예요 수류탄 하나 던지는 정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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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히 조심히 도미 로봇을 이렇게 봤을 때 위험한 것 같다 위험한 것 같다 얘 그 길을 떠났다고 했잖아 아까 길 떠나다가 어떤 가족을 만난 것 같아 조금 고장난 것 같아 너무 웃겨 참 같이 다니면 그 어이소 좋습니다 좋아 하지만 뭐 저는 안쓸꺼에요 별로 저한테 쓸 자리가 없어서 아이고 담배 담배 안 부러 어후 어후 아이고 재기라 안테려 썼어 안테려 썼어 슈퍼스티백이 사용되어 재기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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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요즘에 이렇게 재기랄 말을 많이 쓰는건가 재기랄 어 뭐야 뭐야 누구한테 누구한테 맞는거야 누구한테 맞는거야 죽었어 안녕 아프지? 아이고 밀 굉장히 쎄요 나 보지 왜 이렇게 얘 조명탄들을 던져 무기가 그렇게 없나? 조명탄 던지는 데 계속 여기 안에 오우씨 아유 안 맞혀 오우 그냥 쟤네들이 여기 왜있나 했었어 40mm 유탄 포스터 입영의 개인기로 무슨 비용이지? 이 사람 같은데 포스터 입영이 오 하느님 여긴 완전 지옥이다 밖에 돌아오신 사람들부터 나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런 세상에 어 펜닉스.. 펜닉.. 어 에..에..어제..어 뭐야 어지.. 그래 암흑에 가 에이라는 사람이 폭발하지 않은 판대에 다가갔을 때 그것에게 죽었다 그놈들이 뛰었을지도 모르겠다 구울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엑스 같은 놈들이다 중이는 A가 죽었을 때 일어난 폭발로 그대들이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 모두 여기서 다 엑스될 것 같다 쓰읍.. 그렇대요 뭐 그 녀석들이겠죠 윈서큰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영어요? 예 저 영어 못읽어요 리라이어트샵 응 아니 어 뭘 보고 삼계복을 한다는거지 내가 저기 저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그쵸 어 어 뭘 보고 삼계복을 한다는거지 내가 저기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스팀팩 스팀팩 절단된 다리 먹으려고 갖고 있었나 어 미니건이네 아 미니건이잖아 미..미니건 써 볼까 이게 바로 미니건이야 야 잘 쏘자 어어어어여야 에너벨 에너벨 에너벨을 왜 버려 에너벨을 버릴 뻔했다 장난치다가 어? 여기서 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가까이서 쏘게 되는데 저 앞에 쏟네 잠깐만 어 어딨어? 아까 보이드나? 야 와봐 그렇지 죽어 빨리 아니 이걸 안 죽냐? 어? 야 나 오버차지 총알로 쐈는데 안 죽었어 이거는 그 대형무기이면서 에너지무기라서 가까이서 폭발을 안하니까 오오 후 흠 음 아 으 아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네 어? 이거 케바벨 역시 생존 스킬이 낮아서 저게 개꼬 케바비 생존 스킬이 높잖아요? 그러면은 저게 미친듯이 쳐요 오오! 안 돼! 아 히드라 먹자 히드라는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 히드라 먹던냐 히드라 먹던냐 히드라 먹던냐 예 모기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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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박혀있지? 압쌘트 이건 뭐야? 아니 이건 뭔데 다 마이너 카르마 일만 되고 썰 땐 아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 모자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라그마그마님 어서오세요 오 뭐야 인사하다가 아 그만 좀 때려라 너 이씨 그러다가 후회한다 나 떨어트렸어 그러다가 후회한다 이 자식아 내가 후회한다고 했지 어 어 이 자식아 그냥 박살을 내버릴거야 그냥 응? 뭐야? 해바라기 여름일기? 해바라기 여름일기래요 바다도리님 어서오세요 쓰읍 일기짱에게 아니 야 무슨 일기짱에게야 안녕하세요 바다도리님 우리가 해낸거 같아 죽음의 상인들이 우리를 아름다운 어머니 지구의 비명을 들은거 같아 난 기지사령관과 개인적인 면담을 했고 비록 그와 이야기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우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 그게 뭔지 알 때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내 생각에는 모든 핵미사일이 폐기된거 같아 그렇대요 나와라 나와라 음 무기소리 키티 키퉤 키티 키티 뒷끌 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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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도망간거야 지금? 키티 여왕이네 키티 아이고 빨리 일어나 어디야 아잇 보.. 보호기 자식들 어디냐 어?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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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 가져오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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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자엘 전เลย 편집할 수 없어! 만약 히어로 전원을 찾아봐, 너는 절대 집에 가야 돼! 말하자! 눈에 계신다면, 다음날까지, 엔딩 할 겨우는 앤디의 끝! 뇨이? 뭐 하는지? 뇨을 만들었고, ㅋㅋㅋㅋㅋㅋ 아하하핳 야에에에에에에에 단호한 신호음 따라다 마지막 시험이라니 자, 잠시만요 자, 여기까지